흉가 비제이들은 언제 이렇게 붕괴 이음이 우리가 방송할 때 이게 넘어질 수도 있지 이쪽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저거? 야 이거 씨X 다 보여! 야! 야 왜 그래 이게?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어 이게 뭐야? 아 내려와 내려와 먼저! 빨리 내려와! 어! 뭐야 뭐야 뒤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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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방송 넘버완! 이제 그만! 그만 시작! 자! 가자! 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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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산 어얼벌 쾰벌 쾰벌 쾰 으아아아 쓰읍! 와 진짜 우리는 진짜 우리 흉과 BJ들은 언제 이렇게 붕괴 위험이 우리가 방송할 때 넘어질 수도 있지 흉과 BJ들 진짜 고생들 많아요 이 바닥으로 미치겄어 바닥으로 미치겄어 여기도 장마다 무너지겄어 잠깐만 여기 안에 뭐 있는거 같았니? 여기 안에 뭐 있는거 같았니? 여기 안에 뭐 있는거 같았니? 안에 뭐 있는거 같았니? 조용히해 여러분 잠시 주장 아니에요 진짜 약보러 온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디있어 지금 분명히 어디있어 분명히 어디있어 전낭이 무섭다 어디 저기.. 이쪽 어딘가 있는거 같은데? 이쪽 어딘가? 이쪽 어딘가? 저쪽 어딘가? 저쪽 어딘가? 무슨 소리냐? 뭐? 무슨 소리냐? 뭔 소리야? 뭐야? 앞쪽에서 나는데? 여기 어디서 나는데? 뭔 소리야?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저거? 어디였지? 물 빠져버렸다 물은 안돌았는데 아까쯤에 저기였잖아요 누구야? 나와봐 잠깐만 뭐야? 여기 있다! 누구야 너? 너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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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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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가보게 가보게 조심해라 가보자 여기 올라간다 이쪽이지? 가보자 가보자 쪼린다 고양이가 같은 자리에 두 번 나오지 않네 뭘 알아야지 뭐야? 가야되나? 잠깐만 잠시만.. 조심해 조심해 그 바닥에 무섭고 막 가는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우선 올라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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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조심해라 여기가 무너질 수도 있다 자체 여기가 완전히 오래된거라 너무 무서울 수 있으니까 밟아 밟아 그럼 이제 감으로 올라와야 돼 홍신은 안된다 알았어 난 감으로 올라갈게요 무서워 죽겠다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또 소리나 또 소리나 와 엄청나 무섭네 와 뭐냐? 뭔 신발이냐 와 엄청나 무서워 뭐야? 왜 그러니? 야! 왜 그러니? 뭐야 너? 여기 뭐에서 돼요? 야! 안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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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니? 야! 야! 왜그래? 뭐야? 왜? 뭐야? 없어 어디갔어? 아까 분명히 이 자리였는데? 이게 뭐야? 내려가, 내려가, 빨리 내려가 내려가, 뭐야 뒤에? 잠깐만, 잠깐만, 뭐야? 잠깐만, 뭐야? 잠깐만! 뭐야?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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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가 있어? 누구야 지금? 야.. 오수아.. 안 되겠다 우선 숙양을 먼저 퇴근해야지 안 되겠다 불을 비춰줘, 안 되겠다 여러분들 지금 올라오면 안 돼 지금 올라오면 안 돼 어? 뭐야? 들고 있어봐 저거를 갔다와야 돼 갑자기 최대한 올리려 귀가 장난 아니다 귀가 장난 아니야 저기야 피어났어 있니? 조금만 타면 올라가자 안 되겠어요 지금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소리도 멍 꺼져서 자 이럴 때 한번 올라가 보자 아 숙경이 계속 타고 있어요 계속 타고 있어 계속 타고 있어 계속 타고 있어 계속 타고 있어 반도 안 닿네 반도 안 닿았어 반도 안 닿았어 반도 안 닿았어 힘 빠른 건데 진짜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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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휘저그링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가 보자 와 근데 너무 덜 탄거 딱 반정도는 타야 될 것 같은데 반정도는.. 너무 지금 덜 탔는데 반정도는 타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소리가 나 아직도 지금 소리가 난다고 와 이거 막 튀어나올 것 같다고 존나 무섭다 앞쪽은 어디인 것 같은데 뭐야 앞에? 왜 소리 나? 넌 얘기해 감사합니다 뭔 소리야 계속 끌고 저거.. 무슨 소리야..? 아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잠깐만 박수 정모양 안 열었잖아 지금 여기가 너무 좁아서 같이 올 수가 없어 지금 여기 안에가 올라올 수가 없어 올라올 수가 없어 숙경 조금만.. 여러분 숙경 여기 지금.. 조금만 더 타면은.. 아..뭐야?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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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야? 또 소리.. 야 올라가고 봐봐 뭐야? 아아..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꼬막사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오.. 올라가볼게.. 올라가볼게.. 올라가보자.. 올라가보자.. 뭐야 뭐야? 차안이가 우리 지금 뭐에 있는지 그래? 뭐야? 뭐야? 저거.. 저거.. 가봅시다.. 가봅시다.. 가봅시게.. 가볼게요 여러분들 왜 쥐어? 왜 쥐어? 와.. 와 뭐야 위에! 방금 왜 쳐다본 거 같았는데..? 왜 쳐다본 거 같았는데..? 어디로 가야 돼..? 왜 쳐다본 거 같지? 저기 있다! 들어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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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서? 다 탄 게 아니야! 숙향이 없어졌어!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숙향도 자체가 사라져 불고 여기에 여러분들 타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재라도 남아.. 아 뭔 소리야.. 숙향도 어디 가버려? 안 되겠어요 여기는.. 여기 말고도 단네도 있으니까 여기는 건너 띕시다! 안 되겄어! 진짜 거짓말이라.. 여러분들.. 이게 무너지면 우린 뒤지는 거야! 진짜 이거.. 어차피 우리가.. 이 방송을 좋아해서 시작한 거라.. 뭐 할 거는 진짜.. 생명수당때네.. 무너지면 우린 죽는 거에요! 여기서도 지랄한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누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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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나 서울말씨 똑같지? 전혀 안 똑같아.. 죽이네.. 누구야? 뭔 소리야.. 안쪽 또 난리야.. 또 난리야.. 이쪽으로 옮겨온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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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를 못 빗죠.. 와.. 이걸 못 봤네? 와.. 뭐냐..? 아.. 지금 여러분들 바람이 90%인데 중간에 한 번씩 구신 음성이 섞여 있거든 끼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바람 소리가 90%야 90% 근데 거기 중간에 구신 음성이 지금 섞여 있어 바람 소리가 90% 아따 왜 헷갈려지? 누구야? 아빠다 응? 야 야 방금.. 방금.. 도둑 카메라에 전문식 갑자기 나타났네 아 너 얼굴 실화냐? 도둑 도둑 진짜 조금 깨라 나 말하는거죠? 그래 이거 안빠지 그치? 이거 안빠지 그치? 이거 안빠지 그치? 야 근데.. 쎄게 밟아보면 잠시만.. 이게 들리구만 어? 뭐야 앞에? 뭐 있는거 같은데? 느낌 쎄한데? 왜? 천장인가? 잘 못 따라온거 같은데? 아 저거 뭐야? 안보여나? 어? 저거! 뭐야? 뭐지? 뭐야? 뭐야? 내 닦이 달려 내가 닦이 달려 뭐야?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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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다니지 말고 한번 나와봐라 여기 박토라 한번 나와봐봐 위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보자 우리가 이제까지 방송하고 한번도 저 위에를 안 봤거든 한 손으로 들고 카메라 들고 올려 할랍게 엄청 힘들어 빡쎄옵니다 여러분들한테 방송 전에 뭐 보여주려고 올라온거에요 뭐야? 뭐야? 야 뭔 병이.. 와..우와..이거 겁나..이형한데? 여기.. 괜찮을라나? 우와.. 이게 뭔가 통로 같은데.. 와.. 와.. 여기를 잡자.. 와 이따 진짜 무너지겠다 야 이 ㅅㅂ놈아 잠깐만 잠깐만 깜짝이야 긴장했어 지금 방금 켜지마 좀 아 진짜.. ㅅㅂ은 불닭먹을때부터 알아봐따 이 ㅅㅂ놈아 와 또 불닭먹을때보네 야 냄새먹고 오지마라고 저리 꺼져 깜짝이야 이 ㅅㅂ놈아